살면 뭐하겠노 다 때리치우자 그래서 눈만 뜨면 어떻게 죽을까 약을 먹을까? 목을 매달아 볼까? 진짜 물에 빠져볼까? 뭔가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어디 가서 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안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고집에 제자가 되면 왜? 제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질 않아서 너를 다 막아놨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왜? 왜 이제 와서 어릴 때부터 예감류값 집값 주고 꿈에 선몽 다 줬는데 네가 다 거부했잖아 처음에는 정말로 못 느꼈어요 신도 너한테 안 간다 왜 착각들을 하노 신이 너한테 꿈에 선몽해주고 자몽해주고 일러줄 때는 알아라고 알아라고 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신꽃을 해서 접신을 하면 접신은 접신일 뿐 신이 탐이 나고 신에서 원하는 제자가 안 되는데 신이 원해서 접신을 했으면 신랑을 차리고 신꽃을 해서 제자가 되고 전부 다 거기까지야 그래도 신에서 미우나 고우나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한테 받은 공로는 1도 없고 네 사는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점주할 때는 아버지 씨빌리고 엄마 배 빌려서 점주를 할 때는 어찌됐건 한 번쯤은 죽기 전에 깨우쳐서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사주를 점주해줬다 그래서 귀신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너의 몸주에 접을 하지 않도록 왜 하면 티각이 나갖고 사람이 꺾어질 거니까 그래서 안 주는 것 뿐 눈으로 본들 보는 사람도 천지백가리고 귀로 듣는 사람도 천지백가리고 내일 일 일러주는 사람도 천지백가리다 어 눈에 보이면 하고 아 내가 할머니다 하고 방을 흔들고 와서 아가 내가 불림 대신이다 나를 모셔라 그럼 내가 너를 불리게 해주고 살려줄게 말해야만 하나 참 웃긴다 야 옛날에 우리 때는 신이 오는지 가는지도 몰랐어 느낌으로 알아 느낌으로 아 내가 비범한 사람이구나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아 이게 뭐지 뭘까 왜 다르게 살까 왜 더 힘들게 살까 나 자아 중심에 빠져가지고 신을 나한테 맞추려고 했었다고 신이 있다면 나한테 살려줘야지 막상 이 길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명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깨우치는 건 제자 몫이다 이 말이야 48자에 비켜나지 못하고 50가 전 김씨 명당을 둘러봤을 때는 너희 신랑도 제자고 니도 제자다 그러나 신이 너무 꽉 찬 신이다 보니까 불리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들고 업양으로 가기도 힘들다 자기 업양이 너무 세다 보니 자기 업보가 너무 세다 보니 이걸 전혀 닦지 않고 돈이 설사 있다 해서 싱크스를 한들 7, 8개월 되면 꺾어질 거고 3년 되면 내가 진짜 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존폐 위기에서 엎었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새로 했다가 선생 욕했다가 옮겨다닐 게 뻔하니까 신은 너보다도 더 미리 예측하고 계신다 니 성격 니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진짜 이 아이를 봐서라도 내 출세는 고사하고 이 새끼를 봐서라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50가 전 김씨 명당을 둘러보면 다 조상도 앞을 섰지만 급살갔던 조상이 제일 앞으로 서고 자살고 온 조상이 제일 앞으로 서니까 원앙상사 나한테 와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살면 뭐 하겠노 다 때리치우자 이것저것도 안 되면은 그냥 그게 36 36, 37, 38, 39 40 되기 전까지 엄청 심했다고 그때가 그치 이게 36, 37, 39 이렇게 4, 5년 동안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살, 9살 이쪽 저쪽일 때 엄청나게 니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눈만 뜨면 어떻게 죽을까 뭐에 받치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을까 약을 먹을까 목을 매달아 볼까 진짜 물에 빠져볼까 뭔가 생각을 다 해본 거야 그럴 때마다 신은 너 살아온 거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래도 점주한 목적이 뭐고 너 살려보자고 왔으니 그 어떤 도움은 안 줘 이 살린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신랑 밑에서 뭐 니가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명 너의 목숨 스스로 끊지 않도록 지키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 물 떠놓고 빌어도 누구한테 왜 빌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허조신이 붙고 삽을 사신에 욕을 요신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더 교작이 일어나면 더 힘들다고 안 할 때보다 그러니 아까 그랬잖아 신에서 너를 살리자고 왔다 해서 뭔가를 영화를 주자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죽지만 마라 살아만 있어라 버티는 것도 네가 닦을 줄 모르면 어떻게 버티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 그렇게 따지면 아가 참 잔인한 거 아니에요 신이 잔인할 수 있지 그 제자라면 그 고통도 내가 감내해내야지 그러니 오시가정 김씨명당에 첫 번째로는 신명은 천신주력을 갖고 있고 오시가정의 주인공 할머니 잘 찾고 왜 아들 때문에라도 아들 때문에라도 이 아들은 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신감을 다 거둬야 돼 이 아들이 뭐 제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너희들처럼 이런 신의 가물 때문에 고통은 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 그렇게 판단을 내고 첫째로는 자살곤 원앙곤 여기에 벌전에 걸려있는 조상 상당히 골깊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이라도 한 그릇 뜨고 기도를 해야 맑은 정신 증여주고 옳은 판단 옳은 능력을 줘서 네가 소원 기원하는 거 바라고 기원하는 거에 인연을 잡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네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서 지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해준 말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떠오르고 행동이 떠오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과 같은 삶보다는 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회 반드시 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번 상담사리자는 자기가 제자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여러분들 물어보러 갔을 때 곧 신 것을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위 1%의 신들은 좀 신중하기도 신중하지만은 이렇게 확신하거나 확답이 없으면 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너무 조상이 앞을 서서 심리적으로 교작을 많이 부리니 자살이나 타살로 간 조상이 너무 앞을 서다 보니까 지금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약도 먹고 자살해 보고자 많이 좀 힘들었던 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반드시 맞으니 그런 조상들을 좀 잘 물려내고 기도 끝에 그냥 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일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압박이나 부담을 좀 덜어내고 지금 금전이 없어서 자기가 제자가 맞다면 어떻게 신꽃을 해야 될지 신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 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자격을 갖추고 신령님한테 다가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이 지금 상담사례자한테 조금 일러줬던 그런 상담사례입니다